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황세란 유인균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제가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게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식물원 대기업, 우리 흔히 삼성이니 LG니 이런 큰 기업이죠. 식물원 대기업, 그 다음에 미생물원 협력업체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미생물을 실제 농업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전체 도대체 미생물이 농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조건 미생물만 뿌려주면 다 좋은 줄 알고 해봤는데 실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개념, 도대체 농업에 미생물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미생물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농업하는데 그걸 옹용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만 해도 기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 지식이 다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 스시, 스시라고 그럽니까? 일본 초밥 있잖아요. 초밥 만드는 그거 지금이야 배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흑인한테도 그걸 가르쳐준다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그걸 안 배우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흑인들이 배우겠다고 하면 초밥 만드는 스시 장인이 흑인한테도 가르쳐준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그 스시를 배우려고 하면 잘 안 가르쳐줍니다. 그거 가서 온갖 허드리를 다 하게 되죠. 이렇게 식당 청소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도마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니까 허드리는 허드리를 다 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이제 견눈지르로 조금조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한 3년 정도 지났다. 이러면 이제 스시 장인이 이것저것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준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배웠는데 딱 해보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시 장인은 그 사람한테 이제 배우는 사람한테 몇 가지만 지적을 해줘요.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해줘. 이런 거는 저렇게 해야 하면. 그러면 금방 잘하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이 저는 미생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농사를 하는데 미생물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 그게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탄한 기초 지식들을 가져야만이 미생물들을 척척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거는 이제 밀감. 밀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믹스기로 갈은 거예요. 그런데 밀감만 여러분들이 갈면 어떻습니까? 별로죠. 시그릇기만 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 유암플러스균. 이제 이 발효종자균이죠. 발효를 하려고 하면 발효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균으로 이 균을 이제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믹스기에다가 이제 밀감을 한 10개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만든 요구르트를 거기에다가 한 반쯤 채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하려고 하면 이제 거기에다가 발효식초. 이제 요구를 가지고 뭐 사과라든지 뭐 포도 뭐 이런 걸 이제 발효를 하면 1년 뒤에 식초가 됩니다. 아주 맛있는 식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식초를 식초를 그냥 먹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괴롭죠. 식초가 맛있다. 식초는 시그러운 게 식초예요. 그런데 그게 절대 맛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구르트는 닝닝하잖아요. 그리고 밀감은 좀 시그럽고 식초도 또 되게 시죠. 그 세 개를 이렇게 부어요. 적당하게 이제 비율로 부어가지고 믹스로 갈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시그럽지도 않고 식초 맛도 그렇게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유 요구르트가 새콤달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걸 이제 왜 먹느냐.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새벽마다 하다 보니까 며칠 전만 해도 제가 콧물이 찔끔찔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콧물 나오고 여기 촬영장이 좀 춥습니다. 춥고 이러다 보면 목도 또 새하게 돼요. 콧물 나오고 목 새하고 그러면 감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습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한 며칠 또 고생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걸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안에는 이제 저희들 발효종자균으로 발효한 균이 우유를 매체로 해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 놨으니까 엄청나게 배양이 된 겁니다. 배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식초만 그냥 발효식초만 먹어도 억수로 좋은데 이제 식초하고 같이 먹기 위해서 섞어놓으니까 맛도 좋죠. 그리고 또 밀감까지 넣어놨죠. 밀감은 또 아주 신선한 과일이잖아요. 지금은 또 밀감 철입니다. 뭐 이만한 한 박스에 만 원밖에 아니에요. 되게 쌉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저는 이런 걸 하루에 한 4개 정도씩 먹습니다. 아침에 오자마자 한 개 먹고 지금 두 개째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하니 내 몸은 대기업이에요. 이제 아까 식물은 대기업 이랬잖아요. 그럼 인간의 몸은 대기업이에요. 그러면 이 대기업에서 이 내 장, 장, 대장은 이제 우리 이 대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인체 부위가 어떤 분은 심장이다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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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안중량이 하나도 없죠. 심장이 상하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병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아지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병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 중에서 안중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우리 인체에서 저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미생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장 내 엄청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10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생명과학자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20조가 넘는다. 어떤 사람들은 뭐 1조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셀릴려야 셀 수가 없죠. 우리가 저 단위 미생물을 무슨 수로 셀립니까. 그리고 그걸 셀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뭐 금방금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제 몇 조다 몇 조다 몇 마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억수로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 인간의 이 몸뚱이가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은 협력업체입니다. 협력업체. 여러분들이 대기업 만약에 현대자동차다 이러면 그 대기업에서 자동차 모든 걸 만들지는 않잖아요. 자동차에 서는 이제 좀 소소한 부품들 이런 걸 대기업에서 절대 안 만듭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거 자동차 설계나 엔진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직접 만들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필터 같은 거 공기청정기 이런 거는 대기업에서 절대 안 만듭니다. 누구한테 시킵니까 하청업체죠. 협력업체에 시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는 이제 그것만 전문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단에는 훨씬 더 협력업체는 효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현대도 그거 납품하고 뭐 이제 다른 데도 여러 군데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되니까 협력업체는 그것만 만드니까 이제 만약에 필터만 만드는 협력업체 같으면 그것만 만드니까 자기들 딴에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사를 만드는 이제 그런 협력체는 그것만 만들고 또 자동차 부품 중에서 뭐만 만드는 협력업체는 그것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돈도 되고 그리고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들고 또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미생물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에서 장래 미생물들이 다 저마다 지가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인체에서 별로 이렇게 해로운 미생물들이 만약에 활성화돼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당량의 대기업 문제가 생기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좀 잘못 먹었어요. 뭐 이제 상한 그런 생선 같은 걸 먹었다 그러면 장래 미생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탈이 나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바꿔가서 생각하게 되면 그 협력업체에서 파업이 일어난 거예요. 자동차 부품이 이제 보통 뭐 5만 가지다 뭐 10만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품 중에서 협력업체 몇 군데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부품 여기서 파업이 일어나고 저기서 파업이 일어나고 여기서 파업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품들 아무리 자동차가 5만 가지 10만 가지 부품이라고 해도 그중에 한 10개 정도 부품을 안 깨우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차가 출고를 할 수가 없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래 미생물들이 제대로 지 역할들을 못하고 지극을 못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잘하라고 대기업에서 협력업체한테 잘하는 건 뭡니까? 제때 제때 돈 주는 거죠. 괜히 3개월짜리 어음 끊고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대기업에서 어음 끊고 그래가지고 협력업체는 어음이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흔히 현금으로 바꿔야지 지군들 월급도 주고 자재비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바꾸는 걸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깡이라고 그러죠. 깡하려고 그러면 또 깝니다 그걸. 어음 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천만 원인데 깡하면 줄어들죠 그게.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음 많았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장래 미생물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깡을 하고 그러면 이 애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기업이 협력업체한테 잘하는 건 돈 잘 주는 거예요. 물건 납품 받았으면 현금 그때그때 딱딱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 장래에 있는 미생물 협력업체한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마셔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돈 주는 거죠. 돈 잘 주는 겁니다. 납품. 한 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발효식초까지 넣었는데 시그럽지도 않고 밀감을 10개 넣는데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밀감만 갈아 먹으려고 그러면 먹는 게 좀 고용이죠. 너무 시그러워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요구르트까지 넣어 놓으니까 색깔도 좋고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내가 먹게 되면 대기업이 협력업체한테 물건 납품 받고 현금을 그때그때 잘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월급도 잘 주고 그다음에 자재값도 잘 주고 하니까 그게 뭐죠? 똥으로 잘 나오는 겁니다. 똥이 쑥 속이 또 편안하고. 아니 협력업체가 직원들 월급 잘 주고 자재값 잘 주면 당연히 신이 나죠. 그래서 괜히 자재값 깎고 납품값 깎고 이랬버리면 어떻게 보면 뿔따가 납니다. 뿔따가 나니까 불량 많이 생기는 거고. 불량 많이 생기니까 더더욱 대기업에서는 또 가격을 또 깎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좋은 걸 자꾸 주면 제대로 이 안에서 아무 탈이 없게 생기는 거죠. 이제 식물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하는 거 이거 이야기하면서 왜 그걸 이야기하느냐. 제가 인체하고 관계된 게 조금 말하기가 수월습니다. 내내 10년 동안 사람 먹는 것만 발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수월한데 식물로 하려니까 예제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잘 몰라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앞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식물로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무가 이래 있어요. 한번 그리 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그림이 그리지면 더 좋죠.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이렇게 식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식물에서 대부분 다 이파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파리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뿌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뿌리에서 모든 영양분들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 또 뿌리만 이제 뿌리가 제대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이파리들이 하는 역할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나 영양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진 그 영양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뿌리로 가죠. 그럼 뿌리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만들어진 그 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식물이 먹고 사는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뿌리에서 싹 다 섭취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또 위로 가죠. 이파리까지.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잘 해야지 식물이 건강합니다. 이걸 이제 식물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왜 제가 농사라고는 콩 뭐 이거 세알 몇 번 심은 것밖에 제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근데 사람으로 이제 이걸 이야기한다고 하면 신진대사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진대사가 사람으로 따지면 식물도 뿌리에서 만들어진 거 만들어진 뿌리에서 이렇게 섭취한 영양분이 이파리까지 잘 가야지 이파리도 빠르빠르를 하고 빠르빠르를 하면서 광합성도 잘하고 또 광합성을 통해서 또 얻어진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나 물질이 또 뿌리까지 잘 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딱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뿌리에서 만들어진 게 이파리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가는데 그게 어떻게 가고 그 안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거는 제가 다음번 동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선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흡수한 그 영양분들이 이파리까지 가서 강합성을 해서 얻어진 에너지가 다시 뿌리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뿌리로 왜 내려옵니까? 쥐는 먹을 게 여기 많은데 여기 많은데 왜 내려옵니까? 여기에 이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강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당단백질 당들 그게 다시 뿌리로 또 내려옵니다. 그럼 뿌리 쥐가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오는데 보통 40% 정도의 에너지를 강합성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영양소가 뿌리로 보통 식물들이 40% 정도의 에너지를 뿌리로 다시 내려보냄대요. 근데 어떤 식물들은 85%까지 뿌리로 내려보낸답니다. 힘들게 강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를 왜 뿌리로 40%에서 최소 40%에서 85%까지 내려가느냐. 바로 뿌리에 붙어있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미생물들을 우리는 수지산균근균, 뿌리에 붙어 사는 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지산균근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수지산균근균은 한 종류가 아니에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산균이면 유산균, 효모이면 효모, 초상균이면 초상균 이런 식으로 한 종이 아니에요. 뿌리에 붙어 사는 수지산균근균은 최소 100종에서 많게는 5만 종이 넘다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밝혀낸, 수지산균, 현대과학이 밝혀낸 뿌리에 붙어 사는 균은 그 균은 인간이 지금까지 연구해서 밝혀낸 균은 겨우 1%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1% 그러니까 이 뿌리마다 5만 대만 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뿌리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에 가서 이거 하나, 이 나무 밑에 있는 뿌리에 있는 균 그 다음에 저 나무 뿌리에 있는 균 저기 해가지고 한 10군데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흙을 다 팠어요. 파가지고 그걸 미생물을 보면 나무마다 전부 그자 붙어 사는 균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최소 100종류에서 한 5만 종류까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인간이 지금 현대과학이 밝힌 거는 그 미생물들이 어떤 게 있다는 걸 겨우 밝힌 거는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균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 아까 대기업 이랬는데 미생물은 협력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협력업체가 종류가 몇 개입니까?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협력업체가 제가 그냥 알기로 한 수백, 수천 군데 같아요. 그러면 그 협력업체마다 일하는 사람들이 또 얼굴이 다 똑같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일합니까? 다르죠. 전부 협력업체 종류도 다 다르고 협력업체가 만들어내는 물건도 다 다르고 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도 다 다릅니다. 그하고 똑같이 식물의 밑에서 붙어있자 있는 서식해서 사는 미생물들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게 많게는 최대 5만 종이 넘는다. 그 종류가 5만 종이 넘는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뿌리에 이렇게 붙어 사는 균더한테 그게 대기업하고 협력업체의 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대기업이라고 그러면 뿌리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을 우리는 협력업체라고 했습니다. 그 협력업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죠? 물건 납품하면 돈 잘 주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물건 납품하면 괜히 납품가 깎지 말고 돈 잘 주는 거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 돈 주는 게 뭐죠? 여기서 강압성을 해가지고 이파리에서 강압성을 해가지고 그걸 뿌리로 영양분을 줍니다. 그 영양분 이름이 미생물이 먹는 게 뭡니까? 당, 단백질입니다. 당, 그러니까 탄수화물하고 당하고 서로 합성된 단백질, 그게 미생물들을 먹이. 협력업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죠. 납품했으니까 돈 잘 줘.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납품가도 다 다르겠죠. 좀 중요한 부품들 이런 거는 납품가,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협력업체가 다 만들 수 있는 거는 단가가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서 줄 때, 당, 단백질을 줄 때 어떤 거는 40%, 어떤 거는 85%까지 준다고 그랬죠. 85%는 협력업체가 만들어내는 그 부품이 조금 고도의 기술력이 있는 그런 부품인 거죠. 그래서 이 식물도 아무 때나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대기업이 하청업체에다가 협력업체에다가 아무 때나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조금 기술이 뛰어난 데는 아무래도 단가도 잘 안 깎고 돈을 많이 주죠. 그런데 아무나 다 만들 수 있는 데는 별로 돈을 많이 안 줍니다. 그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식물을 보는 시각. 식물들이 생존하는 거는요. 우리 인간들보다 저는 보니까 인간들보다 식물이 더 똑똑해요. 더 똑똑하고 그리고 인간들은 때로는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주식 같은 데 막 이래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날린다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니 암호화폐에 있는데 가지고 돈을 날린다든지 뭐 땅이나 집 아파트에 있는데 투자하게 돈을 날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간들은 쓸데없는 짓을 잘해요. 그리고 다 날려가지고 뭐 이제 힘들게 어렵게 완전히 깡통차고 뭐 이런 짓을 잘하는데 식물들은요. 절대 그런 쓸데없는 짓을 안 합니다. 딱 지가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지가 받은 만큼만. 그리고 지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딱 줘요. 주고 다시 받고 주고 받고. 식물들은 그런 점에서는 정말 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물은 대기업. 이거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이 이 식물에 부터 사는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대기업에 납품하고 나면 돈 주는 거예요. 이 있는 미생물들은 협력업체다. 그러면 뿌리에만 협력업체가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데 이제 줄기, 가지, 이파리 싹 다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이파리에도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손 끝, 코, 눈, 머리, 겨드랑이, 머리 전부 미생물들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대장이거든요. 장입니다. 장에 있는 미생물이 제일 많아요. 또 얘들이 하는 역할이 제일 커요. 그리고 식물 중에서도 이파리부터 줄기, 가지 싹 다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식물도요. 미생물 칠갑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생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미생물들은 바로 이 뿌리에 집중되어 있다. 흙 속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되게 많이 있다. 그리고 얘들이 제일 큰 역할들을 한다. 그래야 제가 뿌리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 딴에는 이제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그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 번 더 보십시오. 한 번 더 보면 아 그 이야기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처음 들으면 이게 생소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으면 얼떨떨하죠. 그런데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한 두세 번 들으면 이게 귀에 들립니다. 들리고 눈에 보이죠. 그러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농사 전혀 해본 그건 아닌데 식물 관련 책들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읽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은 제가 지금 스물몇 번 읽은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물몇 번을 처음부터 다 읽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 이제 그 밑줄 작업을 하고 처음에는 연필로 그 다음 파란색 연필로 그 다음 빨간색 연필로 밑줄 작업하고 그걸 또 제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듣고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 정도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책 한 권 보는데 한 시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 낮에 잠깐 책 보면 하루에 한 세 권, 네 권 읽는 거는 이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한 스물몇 번 읽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저도 좀 얼들돌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듣다 보면 기가 어떻게 됩니까? 뚫립니다. 뚫려간 적이 이야기가 들리고 자꾸 보다 보면 눈이 뚫립니다. 그래야 이제 막 보여요. 아 식물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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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눈에 그냥 보여요. 보이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 자꾸 말이 하고 싶죠. 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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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제 때는 이제 막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은 또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헷갈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처럼 이제 이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아 그 이야기구나 하면서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시각, 식물을 보는 시각 그걸 바꿔야만이 미생물농법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무슨 저기 로봇처럼 전기만 꺼면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 생명이에요. 미생물도 생명이고 식물도 생명이에요. 또 거기에 떡지 듯이 붙어 사는 애들도 전부 생명이에요. 심지어 병충해도 다 생명입니다. 걔들도 저 그 나름대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저것도 먹고 살라고 병충해도 먹고 살라고 발부덩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있는 미생물들도 전부 먹고 살라고 발부덩치는 거고 식물도 먹고 살라고 발부덩치는 거예요. 그 생명체들이 외치는 이야기들, 그들이 하는 말들 이런 걸 여러분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걸 듣고 아 얘는 이걸 원하는구나. 얘는 저걸 원하는구나. 그걸 잘 맞춰주는 게 누굽니까? 그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연 농법.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대로 잘 보고 원래 이렇게 하는 대로 해야 되지 괜히 거기다가 땅을 파짓고 농약 뿌리고 비료 뿌리고 뭐 뿌리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